이번에는 최강희 씨 아세요 혹시? 탤란트? 네 여배우. 네 여배우. 1977년 5월 5일생인데 활동을 안 해요 요새. 활동 그쵸 활동 안 한지 오래됐네 안보이는지. 이분 사진을 봤을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. 이분은 종교적으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 같아 종교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정의 기복도 클 것이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좀 쉬었나 싶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은 종교적으로 뭔가 안정을 찾아야지만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싶어요 이분은 어떤 종교? 뭐 기독교든. 우리 종교는 아니겠지. 탤란트들이 대놓고 뭐 무속 신앙을 섬기지는 않잖아. 숨어서 하지. 우리는 숨겨진 종교잖아. 그렇죠. 참 안타깝게도. 활동 해갖고 빛을 바랄 것 같아요? 그렇게 예전처럼 죽자 사자고 덤빌 것 같지는 않아. 이 사람 자체가 좀 쉬고 싶은 아니면 회복하고 싶은 감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세요? 결혼은 있어요? 결혼은 있어요. 결혼은 이 사람이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면 좀 결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올 것 같아.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어쨌거나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제2의 삶을 꿈꾸는 것 같기도 해요.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? 네. 많이. 예전 엄청 좋아했었는데. 맞죠. 해맑죠. 그렇게 해맑은 사람들이 많이 금방 쉽게 지치더라고. 어느 순간 보니까 TV에 잘 안 나오셔서. 그래요. 안 본 지 오래됐어요. 나도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어떻게 지내시는지. 다시 한번 보고 싶네. 저도 보고 싶어요. 네.